영화 배우 톰 크루즈가 내한 소감을 전했다. 29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, 데드 레코닝 파트, 원프레스 컨퍼런스가 진행됐다. 이날 행사에는 톰 크루즈가 참석했다. 본격적인 내한 행사를 앞두고 전날 대한민국에 도착한 그는 작년 더탑건 매버릭 이후 1년 만에 한국을 재방문하며 1994년 영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로 한국을 첫 방문했던 톰 크루즈는 미션 임파서블이, 바닐라 스카이, 시작전명 발키리, 미션 임파서블 고스트 프로토콜, 잭 리처,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, 잭 리처 네버고백,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, 탑건 매버릭까지 총 10차례 한국을 방문했으며 할리우드 배우 중 가장 한국을 많이 방문한 배우로 손꼽힌다. 톰 크루즈는 내한 소감에 대해 정말 놀랍다. 올 때마다 따뜻하게 환대받는 기분이라며 어제 밤에는 코리안 바베큐를 즐겼는데 정말 맛집이었다라고 웃었다. 이어 또 밖에서 산책하면서 많은 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특별함을 느꼈다. 특별히 이번 영화를 만들었던 출연진들과 함께 한국에 올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. 여러분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좋다라고 소감을 전했다. 미션 임파서블 7은 모든 인류를 위협할 새로운 무기가 잘못된 자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추적하던 해당 헌트 톰 크루즈와 아이엠에트 팀이 미스터리하고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되면서 팀의 운명과 임무 사이 위태로운 대결을 펼치는 액션 블록버스터다. 한편 7월 12일 개봉한다.